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단기적 이익에 매달리고 공짜에 끌립니다. 그런 본능을 정확하게 관역해서 공격하는 정신을 두고 우리가 흔히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치인만 나무랄 것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등장과 그들의 호소가 먹혀들어가는 것은 그런 필연적으로 인간 본성에 호소하는 정치인들에게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는 대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그리스의 역사상 좌파정권이 등장하고 처음으로 그런 시작점은 1981년의 일입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훈련받은 경제학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스 수상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는 특별히 한국인들이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한국이 그리스가 걸었던 길과 아주 유사한 길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로도 일단 자신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하고 나면 그 이탈된 도로를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의 경로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올바른 궤도를 이미 벗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겪었던 실패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한국인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9월 15일자 중앙일보에는 이정재 칼럼니스트가 쓴 그리스의 파산 과잉복지보다 과잉공무원 때문이었다는 그런 제목의 칼럼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칼럼의 부재는 포퓰리즘 쏘다 일곱번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입니다. 핵심 내용을 발췌하고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나라를 망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끄는 딱 한 사람만 잘못되면 나라를 완전히 홀가당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재 기자의 글입니다. 전체주의든 자유주의든 포퓰리즘은 체제를 가리지 않는다. 한 번 사로잡은 나라는 기필코 재정을 거들내고 국민을 갈라놓으며 빈곤을 평준화한다. 이때 필요한 조건은 딱 하나다. 끼리끼리 퍼주기를 국가적 과재로 포장할 줄 아는 탁월한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존재다. 베네수엘라인 차베스가 있었고 그리스에는 파판드레오가 있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언찮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역사가들은 아시아에는 문모시가 있었다. 이렇게 기술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더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년 이후에 급성장해서 절대 빈곤 국가에서 산업화된 현대국가로 올라섰던 대한민국은 급속히 추락해서 그가 방아쇠를 당긴 포퓰리즘을 인해 산업기반이 망가지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역사가들의 논평이 역사체계에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정책은 비슷하다. 나라를 망치는 정책은 50보 100보일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정재 칼를리스트의 주장입니다. 1981년 이전만 하더라도 그리스는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1980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는 22.5%에 불과했다. 당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전 집권당인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이 정부 지출은 공공투자에만 적자를 허용하는 재정의 황금률을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1981년에 취임한 파판드레오는 이 황금률부터 폐기했다. 대신 재정을 퍼부어서 소득분배 정책을 펼쳤다. 선별복지는 보편복지로 바꿨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작했고 출근시간대 대중교통도 공짜였다.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월세를 지원했고 한 달에 최대 약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일부 지자체는 월세의 50%까지 세금으로 내줬다. 취임 1년 만인 1982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9% 인상했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제한했다. 그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밑천삼아 총 11년간 잠기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포퓰리즘 정책들은 공통적입니다. 최저임금 급등, 공공부분 임직원 급등, 재정지출 급등, 국채발행 급등, 세금 급등, 해고제한 엄격, 공무원 정원 급등,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규제 강화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가져오고 무임성차가 남발되고 정치적 프로젝트가 남발되고 만성적인 재정지출 초과 국가가 되고 세금 부담, 규제 강화 등으로 결국 생산 기반 자체가 와해되고 맙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들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한 번 들었으면 도저히 포퓰리즘에 젖은 국가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이정재의 칼를리티 주장입니다. 파판드레오가 시작한 포퓰리즘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어졌다. 한 번 터죽의 맛을 본 국민이 금단전상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포퓰리즘 처방을 집권당해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잉 복지 때문에 그리스가 망했다는 주장은 일부 맞지만 100% 진실은 아니다. 과잉 공무원의 눈길을 돌리면 진실이 보인다. 공무원 공화국의 시작도 파판드레오였다. 그리스 공무원은 황제의 복지를 즐겼다. 저의 해설은 연고채용으로 나라 세금으로 먹고 사는다는 숫자를 대폭 늘리게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아름아름으로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한연금을 약속하는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리스는 유럽연합이란 든든한 뒷병인이 있기 때문에 1981년에 시작한 포퓰리즘이 폭발하는 것은 2012년 그리스의 재정위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교역국가입니다. 한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높은 세금과 높은 준조세가 계속되고 임금급 등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가 쉽지 않아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은 재정위기와 맞물리면서 결국은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을 내몰 것으로 봅니다.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라가 골로 가는 방향으로 내모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무장한 딱 한 사람이 나라를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파판드레오의 그리스로부터 배워야 될 엄중한 역사적 경고이자 역사적 교훈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특히 선거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15일 날 방송됐던 생각없는 사람들, 국민이 거지냐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안드리안 알렉스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집어치우고 코로나 셧다운을 풀어서 경제부터 되살리기 바랍니다. 통신비까지 풀고 나면 우쭐해진 정부는 카페, 고시원 등의 생활시설에 폐쇄해서 식당까지 폐쇄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2차 항체 보유율도 0.0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위나 집회 그리고 경제활동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대로 된 항체 보유율 조사가 이루어지고 20%대의 깜깜이 감염 원인이 상당 수준의 항체 보유자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될 때 그때가 됐어야 방역 방향도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정부가 잃어버리는 것은 시위나 집회에 대한 명분일 것입니다. 시위나 집회에 대한 금지와 같은 그런 정치적 도구나 또 수단은 항체 보유율이 높아질 때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부가 이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지 않느냐 따라서 항체 보유율의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강한 동기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체 검사를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드레아 알렉소님은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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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